최근 4년간 강원도 내 산불로 인한 재산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재호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290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8,800여 제곱미터가 불타고 2,320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어 전국에서 피해액이 가장 컸습니다. 2위 경북은 2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집계됐는데 피해 면적은 오히려 강원도보다 2배 이상 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은 산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024년까지 산불 전문 진화 차량을 확대 배치하기로 했으며 현재 4대뿐인 강원도에는 21대가 추가로 배치됩니다.